안녕하세요. 에스티나영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쿠드어 스타일입니다. 32카운트 뽀벌댄스입니다. 초급 수순의 노벨트 장르에 속하는 춤입니다. 입스에 쿠드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쿠드로댄스는 도미니카 블라우드의 전통무용입니다. 이 춤은 굉장히 유쾌하고 경쾌한 춤인데요.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저절로 춤이 춰질 정도로 아주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춤입니다. 그래서 쿠드로댄스라는 장르가 생소하시겠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쿠드로댄스를 즐겨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. 스텝을 설명해드리죠. 64카운트를 세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세션 오른발부터 시작합니다. 힙 포워드 버프를 하시면서 힙 범프 다시 제자리를 놓으시고 힙 범프 제자리 오른발이 나양을 한 포워드로 나가실 때 발끝 바깥을 향하게 토턴 바웃을 하시고 왼발도 포워드 나양을 하시면서 토턴 바웃 오른발을 뒤로 빼고 왼발을 크로스 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 세션은 두 발을 동시에 올려서 포워드 앞으로 뛰시는데요.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모으시면서 뒤로 그 다음에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그 다음에 오른발로 뒤로 불입을 하고 사이드 크로스 세 번째 세션은 사이드 왼발을 힌터치 왼쪽 방향으로 하시고 다시 사이드 세트를 놓고 크로스 사이드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힌터치 하시고 히치를 들었다가 발을 닉 하신다고 해서요. 힘 있게 땀을 파듯이 닉 하고 히치 닉 시작합니다. 네 번째 세션은 크로스 4분의 1을 오른쪽으로 도시면서 백벌트 사이드 히치를 하셔서 다시 닉 히치 닉 다시 크로스 4분의 1을 왼쪽으로 도시면서 포드 사이드 그 다음에 왼쪽으로 4분의 1을 도시면서 피벗 턴을 하시고 왼쪽으로 치중을 두고 끈 하시면 됩니다. 카운트 한 번 해드리죠? 카운트 3 4 5 6 7 8 1 2 3 4 5 6 7 5 5 5 4 5 5 5 5 5 5 6 5 5 6 6 6 6 6 7 7 6 7 7 8 9 10 15